올해 8월 한 달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800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자연 감소한 인구만 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사망자 수는 2만 5,284명으로 1년 전보다 1,577명 늘어났습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만 2,472명으로 1년 전보다 1,89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만 5,033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3,303건, 1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8월 기준 건수는 역대 최소치, 감소율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통계청은 30대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